어메 어메 저것도 내 새끼라고 나타고 좋다고 그냥 펄쩍 뛴 생각하면 어 니가 사람새끼냐 사람새끼야 니가 사람새끼 아니다 뭐 너 시방 나한테 새끼라고 했냐 내 새끼한테 새끼라고 하는 인간한테 와 내가 새끼라고 몰았는데 어메 어메 여기서 그냥 콱 아유 그냥 콱 그냥 에이 내 어메 맞고 병원에 들이 띠단다 진나서 끌어가 피라메킹 온도댁뿔인 빌키다 내일 아침 신문에 부산 갈매기 코치가 지마누라 뱃당고 대입은 짱만하게 니 얼굴이 실리봐야 정신을 안 차리곤다 님 이쪽 방향 타라 이쪽 방향 타서 여기 동작역 내리 가갖고 택시 아이시 보고 흑석동 명수대 현대파드 가자 가면 된다 아 근데 이번에도 못 만나면 우야지 그래도 휴진 오빠야 나 한 번씩 얼굴 비주는데 도니 오빠는 좀이 안 힘들겠나 내 오빠야 못 보면 볼 때까지 안 내려옵니다 야 나 이 머리 안에는 3시간 걸렸어 3시간 1시간 동안 이 머리 안에는 또릴바 좋아하는 머리야 문이중 머리였어 맞지 맞아 나 어떤 애 문이중 머리라고 했더라고 야 진심아 혹시 문이중 머리가 어디서 했는가 그래 내가 해준 거야 진짜? 너 의자 전문이야 너 머리 좀 잘라봐 그래 이 머리가 모르겠다 야 야 포카리 산다 포카리! 야 야 야 포카리 산다 포카리! 오 나 대박인데 오빠 운전 안으로 다 못해 근데 웬일이니? 이렇게 빨리 집에 다 들어오는? 오빠 희동이 왔어요 오빠 지사이도 왔어요 오빠 미국 잘 다녀오셨어요? 어 잘 다녀왔어 근데 나 당분간 집에서 안 나올 거니까 집에 좀 가라 뭐래요? 오빠가 뭐라 그랬어요? 네? 별말 안 했어요 아씨 뭐라카던데 또 이러고 싶어서 운동하는게 Patton 응 아니 아직 안 나올걸 내가 이대로는 못 가져올 거야. 아루야, 어디 가? 아이고, 이리 와. 아이고. 어? 어? 아? 잠깐만요. 저 부산에서 왔는데요.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. 아,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? 이건 아니지. 성심환. 오빠가 얼마나 놀랬겠노. 네가 지금 오빠한테 피해를 줬잖아. 아, 여기 어디라고 기둘어 너, 기둘어기는. 피곤할 겐데. 많이 피곤할 겐데. 네가 얼마나 방해가 됐겠노. 내가 도르냐. 도르냐. 저 오빠 얼굴 어떻게 보았노. 흐흐흐흐흐흐흐. 어이, 주산! 으흐. 응? 으흐흐흐흐흐흐흐. 이번이 마지막이다. 응? 다시는 오지마. 자, 됐어. 근데, 차비는 있어? 어? 오빠.. 사랑합니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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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마! 염병하네! 이 가신애야 네 애비를 그 원숭이 새끼만큼 좀 자랑 좀 해봐라!